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제한하려고 했던 서울시가 유통업계의 반발에 밀려 기존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최동윤 서울시경제진흥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판매 조정 가능 품목은 연구 용역 결과로 확정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알려져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신규 대형마트 출점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작용하기로 했습니다.